오늘의 우승자 이형무 도전자가 달인 문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형무 도전자께서 오늘 다섯 번째 도전이셨는데 또 한 번 이 자리에 올라오셨어요. 달인 문제도 몇 번째 풀어보시는 거죠? 두 번째죠.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역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말 교륙이 참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뽀약 같고. 뽀약이다. 불로초. 활력소. 활력소. 계속 나옵니다. 생활의 기쁨. 기쁨. 그 정도로 우리말 교륙이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과연 이 사랑 그대로 이어가서 오늘 62대 달인이 탄생할 수 있을지. 그럼 달인 문제 한번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1단계 총 3문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3문제 모두 맞춰야 띄어쓰기 문제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1단계 첫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 가열한 싸움. 가열 찬 싸움. 10초 출발합니다. 가열한 하겠습니다. 가열한 싸움. 가열한 첫 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어서 1단계 두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 이제야 밝히는 이야기. 이제사 밝히는 이야기. 이제야 이제사. 어떤 게 맞을까요? 10초 출발합니다. 이제야 하겠습니다. 이제야. 이제야 밝히는 이야기. 첫 번째 보기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1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눈두덩에 멍이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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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출발합니다. 1단계 이렇게 세 문제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선택을 해 주셨어요. 이제야 이제사는 우리 옛날 국민학교 때 이제야 가풀이 그날에 원수를 하는 거에서 이제야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눈두덩. 콧잔등 눈두덩. 그러고 갔습니다. 콧잔등 눈두덩 눈두덩이 맞다. 네. 가열한 이제야 눈두덩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1단계 혹은 2단계 중 딱 한 번 달인 지원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달인 지원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인 지원권 사용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단계를 위해서 아껴두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1단계 통과해서 2단계 띄어쓰기 문제 풀어볼 수 있을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입니다. 갑분하게 통과하셨어요, 이형무 도전자. 감사합니다. 그럼 이 기운 그대로 2단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2단계 띄어쓰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띄어쓰기 문제 통과를 하면 우승 상금 2배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형무 도전자의 달인 문제 2단계 띄어쓰기 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방학 숙제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는데 검사를 하지 않아서 여동생의 입이 대빨 나왔다. 띄어쓰기 문장 공개됐습니다. 60초 출발합니다. 방학 띄고 숙제를 띄고 하느라 띄고 눈코 띄고 뜰 띄고 새 띄고 없이 띄고 바쁘게 띄고 보냈는데 띄고 검사를 띄고 하디 띄고 안아서 여동생의 띄고 안아서 띄고 안아서 띄고 안아서 띄고 여동생의 입이 띄고 대 띄고 발 띄고 나왔다. 여동생의 입이 대 띄고 발 나왔다. 여동생의 띄고 여동생의 띄고 이제 17초 남았습니다. 15초 남았고요. 5초 남았습니다. 방학 숙제를 붙여보겠습니다. 방학 숙제 붙이고요. 60초가 모두 흘렀습니다. 마지막에 방학 숙제를 붙이셨어요. 방학 숙제가 한 단어인지 아닌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1단계에서 달인 지원권을 아껴두셨기 때문에 2단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형무 도전자 2단계에서 달인 지원권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사용해 주시죠. 방학 숙제 붙여 쓰는 게 맞을까요? 방학 숙제 한 단어인지 아닌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답변을 받을까요? 아니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정의 시간 5초 출발합니다. 방학 숙제 붙여 쓰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정의 시간 5초 출발합니다. 방학 뛰고 숙제하겠습니다. 네, 한 군데 고치셨습니다. 달인 지원권으로 질문을 했던 방학 숙제만을 고치셨어요. 다른 부분은 첫 선택 그대로 가셨습니다. 처음에도 방학을 뛰어야 하는 건데 내가 해서. 마지막에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했고 처음에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띄어쓰기 문제까지 통과해서 3단계 문제 정말 오랜만에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입니다. 이형무 도전자 2단계 띄어쓰기 문제를 통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단계 띄어쓰기 문제를 통과하면서 이형무 도전자 이제 우승 상금 2배를 획득하셨습니다. 달인 등극을 위해서는 딱 한 단계, 3단계 문제만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눈을 질끈 감으셨는데요. 이형무 도전자. 잠깐만요. 네. 저 지금 꿈속 같거든요. 잠깐만요. 꿈은 달인, 마음은 달인 그랬지만 일까지 올라오기까지 제가 생각해도 기특했습니다. 이제 달인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형무 도전자의 달인 문제 마지막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놀랐다의 뜻풀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굉장하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괴이하다, 두렵다.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이것만 통과하면 62대 달인에 등극할 수 있습니다. 상금 3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요. 10초 출발합니다. 총명하다 하겠습니다. 총명하다. 세 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놀랍다의 뜻풀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어로 총명하다를 고르셨어요. 이형무 도전자. 오늘 우승을 넘어서 달인까지 차지할 수 있을지. 마지막 3단계 문제 정답 공개합니다. 이형무 도전자. 이형무 도전자. 이형무 도전자 62대 달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62대 달인에 등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축하드려요. 끝없이 도전을 하니까 되네요. 네. 다섯 번째 도전만의 달인에 등극하셨습니다. 이렇게 62대 달인 탄생이라는 깊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빛나는 도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도전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